오늘은 여러분께 먼 나라 이웃나라 중국의 문화에 대해 한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중국의 대졸자들은 평균적으로 110만원의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하이의 33평 집을 얻으려면 2018년 기준 약 10억 가까이가 필요하죠. 집값이 20% 정도 떨어졌다고 하니 최근에는 8억 정도가 필요하겠네요. 중국의 대략적인 물가에 대해 여러분은 감히 잡히실 겁니다. 월급 100만원으로 8억짜리 집을 사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중국 여성들에게 어떤 남자와 결혼할 건지 조건을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집은 최소 50평이 넘어야 하고 bmw 정도는 타고 다녀야 결혼할 거다. 또한 결혼식에는 최소 9천만원을 써줄 생각을 해야 결혼할 거다라는 말을 했죠. 이 여자는 직업이 없는 백수인데도 남성에게 저런 어마무시한 내용을 요구합니다. 또 다른 여성에게 어떤 남자와 결혼할 건지 물어봤습니다. 키는 180cm 이상은 되어야 한다. 많은 중국 여자들은 된장처바른 수준으로 남자들에게 높은 연봉을 요구하지만 나는 개념녀 수준이다. 남자 월급은 최소 900만원만 되면 된다. 집은 대략 70평 정도가 적당할 듯 싶다. 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터뷰를 진행한 사람은 당신은 뭘 하냐라는 질문을 했죠. 이 여자의 대답은 난 아기를 낳는다 라는 대답뿐이었습니다. 어째선지 몰라도 저 대답이 익숙하게 느껴지시는 건 저만의 착각이 아닐 겁니다. 중국에서는 놀랍게도 결혼할 때 신부에게 혼수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결혼이 정해지면 신랑이 신부에게 현금의 물을 전달해야 하는데 딸을 잘 키워주셔서 감사하다는 의미로 신부의 부모에게 2천만원 이상의 현금과 각종 폐물 그리고 자동차를 선물하는 게 중국의 기본이라고 하죠. 제가 보여드린 내용은 모두 사실이고 여러분이 구글의 차이리를 검색해보면 바로 팩트체크가 가능한 내용입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중국 대졸자의 평균 월급은 100만원 주순이지만 저런 내용들을 감당해야 결혼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우리 K 여성들은 남자들은 돈 없이 결혼할 생각하지 말고 한강에 빠져라. 라는 말을 하면서 중국 남자들은 아무리 거지라도 무조건 데이트 비용을 다 내준다. 중국 남자들의 대부분은 여자가 돈을 내면 자존심 상해하고 있어. 중국이야 말로 여자를 모시고 사는 나라야. 중국을 찬양하는 건 아니지만 중국 친구네 놀러 갔는데 친구 아버지가 음식을 차리더라고. 중국 남자들은 내가 돈을 내려고 하면 발발 떨면서 내가 돈 낼까봐 메뉴 고르기도 전에 돈 꺼내더라. 중국 여자들은 데이트 비용을 중국 남자가 다 내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중남들은 무조건 집을 해가야 해. 그래서 중국 남자 한국 여자 커플은 100년 해로 하는데 한국 남자 중국 여자 커플은 오래 못 가더라. 라는 말을 하면서 중국의 남성들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어디 뭐 공산당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의 댓글을 보여드린 게 아니라 명실상부 대한민국에서 가장 여자들이 많다는 여성시대에서 쓰여진 댓글을 보여드린 겁니다. 참고로 중국의 여성인권 순위는 111위 한국보다 월등히 높은 69등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여성들은 지금 당장 중국으로 건너가 스위쭉 남들과 결혼하는 게 어떨까요? K화장법과 K성형으로 뭉쳐진 우리 K한국 여성은 중국에서도 분명 매력있는 여성으로 통할 겁니다. 한국 남성과 싸우느라 고생하지 말고 젖과 꿀이 흐르는 중국으로 하루빨리 건너가길 바라겠습니다. 자기 자신의 능력을 발전시키는 걸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남자들의 능력만을 바라는 여성들의 모습. 그리고 그런 중국 여성들의 모습을 부러워하는 자국 여성들의 모습. 오늘은 참 어이가 없는 지구촌의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부디 메갈리아 여성시대 여러분들의 조속한 중국 이민을 기대하겠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우리가 애 낳아주는 건요.